15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찾으셔서 오늘 말씀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할 겁니다 자 우리 소리 맞추셔서 함께 21절로 25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또 8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전하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런 마음으로 제목을 정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제목만 기억해도 한 주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줄인 내용이 이제 설교 말씀이 되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 다른 내용은 다 혹시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제목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이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내 안에 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무더위 속에서 요즘의 화두는 역시 파리올림픽입니다 여러 가지 우울한 수식들이 많은데 파리에서 경기하는 우리 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감동이 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승리한 선수와 패배한 선수의 마음과 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보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가 끝난 이후에 메달을 딴 선수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에 대한 받는 혜택 대접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저 메달을 받는 선수들에겐 도대체 얼마나 큰 혜택이 가나 그래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받는 메달리스트들에게 주는 그런 경제적인 상급들이 2016년 올림픽부터 선수들에게 지불되던 액수가 이렇더라고요 금메달을 따면 평생 죽을 때까지 월 100만원씩의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파리올림픽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6,300만원의 포상금이 이제 정부로부터 지불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메달을 받은 선수는 10년 동안 월 75만원의 연금을 받고 포상금으로는 3,5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10년 동안 월 52만 5천원의 연금을 받고 포상금은 2,50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메달을 따지 못하고 4년 동안 죽으라고 훈련을 했는데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과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300만원의 포상금만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크죠 그런데 메달을 받은 선수에게는요 이런 경제적인 혜택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평생 명예와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고 4년 동안을 외직 이 목표만을 위해서 핏담을 흘리며 승리를 발명하면서 훈련하고 또 경기에서도 승리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쉽기도 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결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각 종목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종목에서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많은 경쟁을 거쳐서 국가 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것도 하늘에서 별 따기같이 어려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서 세계 선수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대한민국을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받는 부담과 그 긴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또 자기 싸움에서 이겨내는 선수만이 승리라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 메달이라고 하는 이런 상급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과정에서 승리와 메달을 얻는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이게 제일 큰 싸움이고 내가 가장 큰 나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정해진 경기 시간 동안에만 임하는 싸움이 아니라 경기장에 임할 때까지 그리고 경기장에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싸움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 싸움에서 포기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 선수들은 상대 선수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그래도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국민의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경기를 보시는 날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를 볼 때 태극마크를 딱 가슴에 달고 그 경기장에 나와 경기하는 선수는 누구나 다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 왜? 그동안에 선수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핏땀 흘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싸움이었습니까 그 싸움을 이겨낸 선수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경기이 맞지만 더 훌륭한 상대 선수에게 안타깝게 패배를 하고 아쉬워하는 선수들에게는 우리는 더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제가 웬만큼에서는 잘 마음을 안 뺏기거든요 선수들에게 뭐 그런 거에게 그런데 제 마음을 완전히 뺏긴 선수 하나가 있어요 삐약이 신유빈 탁구 선수예요 스무살 된 선수인데 완전히 제 마음을 뺏겼어요 난 앞으로 그 선수의 펜이 되기로 작전을 했어요 결과는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아쉽게 그 혹독한 싸움에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아쉽게 4강에서 패배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이번 올림픽에 그러나 저는 큰 박수를 보내고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신유빈 양의 선수의 펜이 되기로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선수가 나면 저는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만이 아니라 자기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우리는 응원을 보내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할 거예요 메달을 딴 선수들도 물론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진 선수들에게 패배한 선수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주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신앙 생활에서도 부엉받고 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의 싸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에서 그러면서 왜 그런가 그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내셔서 정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말씀이 조금 집중을 안 하면 흩어질 수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복음의 성령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바울이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거를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한 법칙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와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 내가 함께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게 하고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나를 죄의 법에 복종하게 한다 이게 지금 내 안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그 결과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시면 자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할 때의 삶은 그때 나를 지배하던 것은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었다 그런데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법 다시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래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던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지배를 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지배가 두 힘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서로 충건하고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싸움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란과 이 전쟁이 지금 아주 그냥 눈앞에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 몰라라 긴장을 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중동 세계전쟁에 촉발이 지금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세계 지금 주식이 폭락하고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란이 언제 다시 언제 내일 할지 모레 할지 지금 언제 다시 미국을 이스라엘으로 공격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다고 공포를 했어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지금 매일매일 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거 생각하며 그게 아니라 전투다 싸움이다 매일매일 싸워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소망의 말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덕생자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영으로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합니다 바울이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갇혀있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합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채찍에 막 다 찢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며 죽어가십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몸을 우리는 속죄의 제물이다 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되셔서 이렇게 희생당하셔야 됐느냐 왜 마지막까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죽으셔야 했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육신으로 고통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을 예수님이 대신 몸으로 갚아주시고 몸으로 죽으시면서 육신의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말씀해 나왔듯이 육신의 일만 생각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또 진단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차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육신의 삶을 위한 것만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의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될까 이런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화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큰 지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육신의 생각이 가져오는 일들에 대해서 더 특별히 주목해야 돼요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만 따라갈 때 가져오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일들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진단하셔야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짚어주시잖아요 육신에 섭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정할 수 없게 만들고 육신에 매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지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 말은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2년 동안을 포위되어서 싸울 때 그때 왕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할 거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시드기아가 그 말씀을 거부해요 우린 끝까지 싸우겠다 결국 2년 동안 포위를 당했다가 백성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시드기아 왕은 시드기아는 포위가 되어져 포로 잡혀서 그 아들이 끌려와서 그 앞에서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아 왕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아는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육신다운데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것을 따르고 그 순종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해도 콕방귀로 안 깨요 나는 안 돼 지금 형편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육체는 죄 때문에 죽어요 육체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영은 의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영으로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을 나의 몸도 육신도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얘기 성도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육신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뭡니까? 육신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육체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소중해요 육체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기 때문에 나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본능과 욕망과 육체의 만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육체에 우리가 매여서 그 안에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본능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과 욕망과 만족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겨내는 싸움 여기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죽음으로 이끄는 육신의 법과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며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오늘 말씀에 2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을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들 중에서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있고 패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기장에서 두 선수가 또 상대 선수와 싸울 때 승리하는 팀과 패배하는 팀이 나눠지듯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선수권에 나가서 선수들과 경쟁하며 싸우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수로 발탁이 됐다고 가슴에 태극맞기를 달았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로에서는 더 큰 싸움이 그 앞에 있는 거죠 더 큰 부담이 더 큰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크리스토리인에서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됐어 이겁니까? 구원받은 크리스토리인들에게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더 큰 사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패배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더 치열한 자기 싸움 내 안에서 육신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돌할 때 나는 어느 편에서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방해하는 강력한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적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육신을 지배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하고 거역하도록 대적하도록 나를 지시하고 지배하는 그 적과 싸워야 돼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덧립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을 그 생명을 의지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패배한다면 그냥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적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내 편은 생명과 평안과 승리와 상급을 얻게 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이 나를 살리고 승리를 얻게 하는 내 편이다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적과 손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 생명을 위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 이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 차지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시간 말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